남을 수가 없어, 참 또 못자, 꺼지 놓고 안녕하세요, 인피니스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유아 미디어고등학교의 방송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분들이 직접 영상도 찍고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다 만든다고 해요! 정말 저희도 옆에서 계속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평가 진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저희 인피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여기 준한. 안녕하세요, 미스준준영입니다. 네, 이화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제1의 방송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하신 만큼 오늘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저희 신인 가수 진한, 그리고 미스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EMBS 짱!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거와 미니후보의 첫 번째 방송 uplifted 퍼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방송 때, 특히 시간 보내셨길 바라구요. 다음 방송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방송에도 많이 꾸덕해 주시고요 이리보 화이팅! 뽀뽀뽀뽀 화이팅! 신경쓰는 뽀미닛 감사합니다 안녕